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처럼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내 증시는 미증시와의 커플링 굉장히 강했거든요.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이죠.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 국내 증시도 상승하고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국내 증시도 하락하는 비교적 예측이 쉬운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좀 달라요. 미국 증시가 오르던 떨어지던 그것과 관계없이 국내 증시가 수급에 의해서 급락하는 현상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종목을 압축하셔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을 보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IT 대용주의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국내 증시의 급락을 이끈 것은 결국은 IT 대용주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대표적이겠죠. 일단 두 종목의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빠른 반등을 보인다면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 다지기 이후에 추가 하락 혹은 횡보로 간다면 시장의 반등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반등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수급은 외국인 수급인데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어요. 미국의 조기 긴축, 테이퍼링, 미국의 경기 회복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형국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강세를 보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단기간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단기 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이탈이 나타나죠.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부르고 그것은 또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릅니다. 악순환이죠.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려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포인트 IT 대용주의 반등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식의 정석에서는 기법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황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많이 많이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강의를 지금 또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또 1강부터 보고 싶으시거나 오늘 말씀드릴 강의에 대해서 뭔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제가 지난 강의 잘 정리해놨습니다. 강의 자료 풍부하게 공개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그리고 종목 관련된 이슈 장중에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 대응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당연히 살펴보고 가야겠죠. 오늘 강의의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5강이고요. 대시세 포착하기입니다. 대시세라는 건 뭐죠? 대는 이제 큰 대자입니다. 시세를 우리가 포착을 할 건데 큰 시세를 노리는 전략에 있어서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흔들리잖아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고점 부근에서 차익시점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 대시세 포착하기 매매법이 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시장이 약세 구간에서 올라오거나 지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 때 하기에 좋은 매매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되진 않겠죠. 결국은 가격 부담이 꺼져서 조정이 오든 아니면 실적 컨센스가 더 높아져서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가든 다른 시장이 또 오기 때문에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해야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대시세 포착하기는 큰 시세를 포착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실적과 현금 흐름 그리고 차트적인 위치, 거래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고 비교적 오랫동안 종목을 홀딩하면서 큰 시세를 노리는 전략인데 지수적으로는 너무 크게 부담이 없는 위치에서 공략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시세 포착이란 뭘까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비교적 장기간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은 6개월에서 2년입니다.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장기투자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생각하는 장기투자와 한국에서 생각하는 장기투자의 기간이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는 장기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년 봅니다. 10년 이상, 20년, 진짜 30년까지도 이렇게까지도 보는 게 장기투자인데 한국에서 장기투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 기간까지는 아니에요. 보통 1년에서 2년 이 정도를 장기투자로 표현을 합니다. 국가마다 장기투자의 기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장기투자라고 한다면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내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장기가 아니에요. 6개월, 2년, 3년 될 수도 있어요. 3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동안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면서 큰 시세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시세는 50에서 200% 주가를 매수한 이후에 50% 혹은 2배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 시세를 노리는 전략이 바로 이 대시세 포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은 주가의 장기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또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하고 이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일 사서 일주일이나 2주일 이렇게 보유하셔서 매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달 정도 혹은 나는 진짜 자주 매매하는 거 힘들다. 한 번 제대로 분석해서 크게 먹겠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대시세 포착하기는 그런 분들, 종목을 자주 분석하고 자주 매수하고 매도하기 번거로우니까 한 번 매수를 해서 끝장을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어울리는 매매법입니다. 비교적 장기간, 6개월에서 2년 동안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면서 큰 시세를 노리는 전략이 대시세 포착입니다. 밑에 걸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은 주가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어요. 꾸준하게 성장, 여기서 성장은 실적 성장을 말합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지, 그리고 펀더멘털이 견고한지 쉽게 말해서 뭐예요? 튼튼한 기업인지, 외풍에도 휘둘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갈 기업인지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기업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는 어디서 해야 돼요? 주가가 높지 않은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 고점에 가 있는데 나 이제부터 2년, 3년 가져갈 거야? 물론 거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 부담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장기간에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매수하는 위치가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 너무 높지 않은 위치여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매수, 진입 후에 잦은 매매로 인한 시간적, 그리고 기타 비용 부담을 없애고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 그게 바로 대시세 포착입니다. 이게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종목을 계속 분석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언제 매수할까? 언제 매도할까?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거나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계속해서 골치를 썩어야 되고. 그런데 이 대시세 포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분석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내가 1년, 2년 보유할 주식인데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종목의 실적, 펀더멘탈, 부채 비율, 여러 가지 기업적인 오너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차트적인 위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매수를 해두면 잦은 매매로 인한 시간적, 혹은 기타 비용 부담을 없앨 수 있죠. 기타 비용 부담이라는 건 뭐예요? 세금,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겠죠. 종목을 한 번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수수료가 두 번 들어갑니다. 매수할 때 한 번, 매도할 때 한 번. 그리고 종목 매도할 때 세금이 한 번 들어가요. 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수수료 두 번, 세금 한 번.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이런 증권사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어쨌든 잦은 매매를 했을 때는 이런 세금 등의 기타 비용 부담이 드는데 이거는 한 번 사서 오래 보유하고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초기 분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매수 진입 시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대시세 포착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루틴을 따라가는데요. 기본적 분석, 기업에 대한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 차트, 거래량 이런 분석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장기 보유입니다. 장기 보유, 그렇죠? 내가 굉장히 힘들게 종목을 분석했는데 한 10% 올라갔을 때 팔고 그다음에 100%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대시세 포착은 좀 큰 시세를 누리는 방법이죠. 실적 개선 종목을 기술적 부담이 적은 위치에서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적 부담이 적은 위치.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지 않은 위치. 그 위치를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장기 투자 종목은 이건 중요해요. 이거는 이 대시세 포착하기 매매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데 이 장기 투자 종목은 성장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해요, 사실. 둘 다 좋은 게 좋지만 그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분석을 꼼꼼하게 했어도 생각보다 나중에 실적이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안정성이라는 건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돈이 많고 많은 돈을 벌어서 현금 흐름이 좋고 이런 기업들, 혹은 기업의 평판이 좋고 대기업과 많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종목을 보유하려면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두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분석 방법도 이따가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종목을 사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우령주라는 것,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시점에 매수를 해서 3년, 4년, 5년 이렇게 보유하고 이 시점에서 매도를 했다면 수익률로는 200에서 300% 이상까지도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무조건 오래 보유했나?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에서는 어때요? 매수하기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결국은 기술적으로 부담이 적은 구간에서 매수해서 나중에 시세가 분출될 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매매 방법은 결국은 어때요? 약간 목돈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시행하기에 좋겠죠. 내가 한 1년, 2년, 3년 그 정도까지 보유를 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종목을 매수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으면 2배 수익이 나도 500만 원 정도. 그렇죠? 수익률이 아무리 커져도 액수가 적기 때문에 큰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매매를 하실 때는 적어도 한 몇 천만 원 이상 정도는 투입이 되셔야 나중에 시간적으로 큰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액수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실 수 있겠죠. 그럼 대시세 포착의 가장 중요한 매매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이 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시세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고 어떤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둘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볼 건 기본적 분석, 기업에 대한 분석이죠. 보겠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보여야 됩니다. 자, 대시세 포착 매매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죠.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중기도 아니에요. 수익도 아니고 장기 투자. 6개월, 1년, 2년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는 투자이기 때문에 실적이 단순히 어떤 분기에 잘 나왔다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2021년 2분기 실적이 반짝 잘 나왔어.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사서 가져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일회성 요인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은 장기적인 실적을 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단타를 하거나 스윙을 하거나 그러면 반짝 분기 실적이 좋을 때 살짝 진입해서 빠지는 전략도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초단타 전략이면 실적을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차트랑 거래량만 보고 그건 승부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매매법은 길게 보유하죠. 그러면 길게 봐야 돼요. 뭐를? 실적을. 그래서 최근 3년간, 최소한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꾸준하게 보였는지 매출액도 우상향을 보여야 되고요. 영업이익도 우상향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보유할 종목은 과거의 데이터도 오랫동안의 데이터를 봐야 돼요. 내가 짧게 먹을 종목은 과거의 데이터도 짧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우상향,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조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대시세 포착 매매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최근 3년 플러스 유지예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뒤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왔습니다. 기업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한다면 그 1,000억 원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달라요. 이 1,000억 원을 뭔가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채권 같은 걸로 인식이 되느냐 아니면 캐시로 인식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영업이익 1,000억 원이 찍혔다고 해서 1,000억 원이라는 현금이 기업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의 질을 판단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 강의부터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 현금 흐름 관련된 강의도 자세하게 시간을 길게 할애해서 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 관련된 강의를 보실 분들은 이전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최근 3년간 플러스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자기의 주사업을 영유해서 돈을 벌었을 때 현금이 플러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영업이익은 플러스인데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캐시, 돈이 잘 돌아야 돼요. 돈이 잘 도는 기업이 건강한 기업이고 구도가 날 위험도 적고 뭔가 특수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종목은 성장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해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라고요? 그 기업이 본업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농심 예를 들어볼게요. 농심. 농심하면 이제 라면 업체. 굉장히 국내 시장 점유율이 큰 라면 업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농심의 주사업은 뭐예요? 식품 판매. 그중에서도 라면입니다. 라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건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예요. 그런데 농심이 라면 판매 말고 뭔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냈어.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그거는 투자활동 수익으로 잡힙니다.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잡히는 것이 더 건전하죠. 왜? 본업에서 성과가 났으니까. 앞으로도 그 본업에서 성과가 날 수 있잖아요. 투자를 통해서 성과가 난 것도 물론 좋습니다. 어쨌든 돈은 벌었으니까. 하지만 그 투자가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기업은 본업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기업이에요. 장기적으로도 그런 기업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년간 우상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최근 3년입니다. 3년간 플러스 유지. 아니 왜 이렇게 길게 봐야 됩니까? 길게 보유할 거니까요. 그리고 부채 비율 200% 이하 및 플러스죠. OR이 아니라 엔드입니다. 부채 비율 200% 이하와 유보율 1000% 이상.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이게 기업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 이 부분이고요. 유보율이라는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의 돈을 사내에 비축을 하고 있느냐.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위기에 강하겠죠. 왜? 비축해놓은 자금들이 많으니까요. 이것도 제가 이전에 기본적 분석 강의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인데 시가 배당률은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배당이라는 것도 장기 투자에서는 중요해요. 단기 투자에서는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오늘 사서 일주일 있다 팔고 혹은 오늘 사서 다음 날 팔고 다음 달 팔고 이러신 분들은 배당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매수하고 매도하는 동안 딱히 배당을 받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분들은 배당이 중요합니다. 보유하는 동안 3년 보유하면 연말 배당을 3번 받을 수 있잖아요. 5년 보유하면 5번 받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중간 배당까지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이 중간 배당, 예를 들어서 반기 배당, 분기 배당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 2, 3년 동안 배당 한 10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종목을 발굴하실 때는 배당이 중요해요. 높을수록 좋겠죠. 시가 배당률이 높을수록 긍정적인데 다만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은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시세 포착 매매 조건은 이 4가지인데 이 3가지는 필수요건.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 최근 3년 플러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시가 배당률이 높을수록 좋은데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메모하셔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볼 건데 여기 나오는 설명은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모두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헌적인 거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대시세 포착하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좀 빠른 시간 내로 실적을 내거나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지만 안정적으로 길게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 주식의 정석은 모든 부분의 강의를 정석적으로 해드리고 그 안에서 취향에 맞는 것에 특화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 특히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1강은 주식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정리해놨습니다. 보기 좋게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장중에 시황, 업황, 종목 관련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해서 수익 보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시세 포착하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현금 흐름표, 돈을 잘 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금이 들어오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투자활동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재무활동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건 영업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기업이 본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때요? 가장 긍정적이죠. 그렇죠? 카지노 업체는 카지노 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죠. 음식료 업체는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반도체 업체는 반도체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죠.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제품의 제조, 판매 등 주요 활동. 본업이죠? 본업. 주요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이게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그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돈이 잘 들어오네.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 기업이 뭔가 이제 주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는 벌었지만 캐시가 잘 돌지는 않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인 기업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거는 간단히만 읽어볼게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기업이 외부의 재무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죠. 왜?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차익금 상원, 영업능력의 유지, 배당금 지급 및 신규 투자 등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이런 설명까지 아시면 좋지만 이런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냥 기업이 본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투자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산 및 영업에 사용되는 유형 자산 등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현금의 유출입.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투자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죠.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게 좋기는 합니다. 왜? 기업은 어쨌든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투자를 했다라는 건 내가 뭔가 돈을 투여를 한 거잖아요. 돈을 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잡히는 거죠. 물론 플러스가 잡힌다고 무조건 안 좋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업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돈을 투입한다는 거니까 투입을 했으면 일단 마이너스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투자활동은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의 지출을 발생시키지만 미래에 더 높은 수익으로 인한 현금 유입을 창출해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기업이 투자해서 뭔가 돈이 들어왔으면 그냥 투자활동은 플러스고 투자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이너스면 그냥 마이너스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뒤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럼 마지막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 및 유출입니다. 밑에 거 쭉 한 번 읽어볼게요. 차익금의 조달,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유상증자 개인 출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유상증자 그리고 자기 주식의 처분 등을 통해서 재무활동에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합니다. 차익금 및 사채의 상환, 유상감자, 자기 주식의 취득 등을 통해서 현금의 유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조달했을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차익금이나 사채의 상환, 빚을 갚으면서 뭔가 재무활동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잡히죠.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게 가장 긍정적인 게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통 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본업을 통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요. 투자를 하게 되면 당장 돈은 나가니까. 그건 마이너스가 잡히는 게 맞죠. 그리고 재무적으로 뭔가 돈을 빌려서 영업을 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마이너스가 잡히고.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거는 그래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입니다. 이 표의 내용 정도는 간단하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재무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보여드렸던 표예요. 그래서 이 표는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분들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재무 강의표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표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다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이 병행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다라는 부분. 본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빌린 돈도 잘 갚는다. 이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설명에도 써있지만 이익 창출 및 부채 상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활발한 기업. 아주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단기 투자자야, 차트장이야 이러면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봐야 돼요. 왜? 대시세 포착매매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니까. 장기 투자하실 때는 이건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도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부채 상환이 활발한 기업.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도 있어요. 적극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 보통 성장주가 이런 형태를 띕니다. 성장주가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형태도 괜찮아요. 본업을 통해서는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자금을 땡긴다. 자금을 땡겨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성장주의 이상형적인 형태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게 보시면 영업활동 연금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다 안 좋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형태는 자산 매각과 외부 자금 조달로 버티는 기업. 버티는 기업을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다음에 외부 자금 조달로 설비를 확장하는 신규 설립 기업. 이거는 그나마 낫기는 한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마지막, 자산 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부실기업. 거의 최악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 자체가 굉장히 머리 아픈데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만. 핵심만. 본업을 통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 투자는 하는 게 맞죠. 미래 성장을 위해서요. 재무적으로 돈은 갚아야죠. 혹은 빌리면서. 빌렸을 때는 그게 투자로 들어가야 되고. 갚았을 때는 영업활동으로 돈이 많으니까 갚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의 개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은 다 봤어요. 이제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최근 3년간 저점 대비 주가 상승률 100% 이하입니다. 이하. 이 말은 뭐예요?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 3년간, 최근 3년간 최저점 대비. 현재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버립니다, 그런 건. 기술적으로 부담 있는 위치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기술적으로 저렴한 위치에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봉상 양봉 3개 발생하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이게 무슨 봉이에요?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상 양봉 3개가 발생했다는 것은 3개월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돼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봉상 종가 기준 20주 2평선 이탈시 매도입니다. 이건 매도 타이밍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는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상 종가 기준 20주 2평선 이탈시 매도. 이게 또 글씨로 보면 좀 어렵죠? 하지만 이따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글씨만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항상 이론. 그다음에 차트. 그다음에 반복.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설명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은 좀 해두시고 뒤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대시세 포착 매매 사례. 이마트입니다. 앞으로 3가지의 매매 사례를 통해서 볼 거예요. 3가지의 매매 사례를 보시면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우상향 부채 비율 200% 이하 및 유볼 1000% 이상 시가 배당률은 1%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 맞는 차트. 기업을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사례 3개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마트인데 제가 이 빨간 거를 잘못 쳤어요. 그래서 이 빨간 게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제가 너무 직전에 발견을 해서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친 네모칸. 최근 3년간이죠. 2019년, 20년, 21년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상치. 이 네모칸입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해야 돼요. 우상향을 하는지 볼까요? 매출액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까지 어때요? 꾸준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볼까요? 영업이익도 보면 2019년 1,500억, 2020년 2,300억, 올해 예상치는 4,200억. 굉장히 빨리 늘어나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맞죠? 지저분하니까 지웠다가 다시 볼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맞죠? 매출액만 올라가도 안 됩니다. 영업이익만 올라가도 안 돼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같이, 같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최근 3년 동안입니다. 예상치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맞고요. 그다음에 부채비율 200% 이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한번 볼게요. 부채비율을 보시면 올해 예상치의 부채비율은 없지만 이때 106%, 112%이기 때문에 아, 200% 이해하겠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유보율. 유보율도 보면 여기서 제가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했죠? 1,000% 이상이라고 이론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 5,000% 이상까지의 유보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는 대시세 포착 매매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매수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다 맞아야 돼요. 기본적 분석만 맞다고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맞는데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야 돼요. 기본적 분석은 합격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아직 몰라요.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면 일단 기본적 분석은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다음에 이것까지 해야 합격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최근 3년 플러스 유지. 여기까지 돼야 합격입니다. 정정할게요.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19년 기준으로,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플러스를 유지하는데 당연히 우상향하는 형태를 띄면 더 좋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우상향하는 형태인가요? 네, 우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서 보냐?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검색창에 전자공시 시스템, 영어로는 다트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을 검색을 하시면 기업명을 검색하실 때 이런 내용을 아주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진짜 뭐가 뭔지 엄청 헷갈려요. 엄청 많거든요. 심플하게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록창, 초록창 증권란에 들어가셔서 기업 이름 검색하시면 이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기가 어려우시면 제 방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초록창에서 딱 온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곳을 들어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시세 포착하기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론 설명은 다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계속 사례를 보고 있죠. 세 가지 사례를 보는 중입니다.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시황, 업황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주식의 정석 강의 지금 65강까지 왔어요. 1강부터 65강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놨으니까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까지 돼야 기본적 분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영업활동 현금으로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죠. 부채 비율, 그다음에 유보율, 3년간 매출액, 3년간 영업이익, 우상향 유지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3년 플러스 유지까지 돼야 기본적 분석이 끝난 겁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조건들이 다 맞나요? 그럼 기본적 분석 통과? 오케이. 기본적 분석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돼요? 차트를 봐야 돼요, 차트. 차트는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건 월봉입니다. 월봉. 맨 처음은 월봉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1봉으로 강의를 제일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1봉을 보는 게 최고냐? 그건 아니에요. 1봉으로 설명을 드려야 가장 표준, 가장 1봉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1봉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1봉, 주봉, 월봉은 봐야 될 때가 좀 다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주봉이나 월봉을 본다는 건 뭐예요? 조금 긴 기간을 내가 노리고 있다라고 할 때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1봉은 약간 너무 길지 않은 기간을 본다라고 할 때는 1봉을 봐야겠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 매매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봉을 봐야 됩니다. 월봉, 기술적 분석 상, 조건 기억나시나요? 3년간 주가 상승률 저점 대비 100% 이하여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갔으면 안 된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3월봉상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3월봉은 여기예요. 최근에 3월봉은 여기인데 보시면 양봉을 쭉쭉 뛰면서 올라가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저점 대비 상승률이 100% 이하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도 통과해요? 오케이. 기술적 분석도 통과. 이러면 매수하면 되나요?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한 다음에는 뭐예요? 기다림이죠. 어디까지 기다린다? 기억나세요? 어디까지 기다릴까? 자, 사태 보겠습니다.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기다림은 여기까지 가셔야겠죠? 주봉상 20주 2평선입니다. 21 2평선처럼 주봉으로 봤으니까 20주 2평선, 종가 기준 이탈했을 때까지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는 여기서 나왔고요. 매도는 이탈되는 여기입니다.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1년이 조금 안 됐네요. 이 경우에는 8개월 정도 보유했어요. 8개월 정도 보유했고요. 이 위치에서 매수해서, 이 위치에서 기술적으로 매도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포착하기의 매수와 매도를 이마트라는 사례를 통해서 완전하게 체크를 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겠어요? 반복이죠. 강의를 한 번 봐도 두 번, 세 번 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봤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뒤에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SK텔레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없죠? SK텔레콤, 굉장히 유명한 국내 대표 1위 통신사입니다. 여기는 빨간색 동그라미, 제 네모칸을 잘 쳐놨어요. 그래서 한 번 볼게요. 매출액 3년간 우상향, 보이시나요? 매출액 3년간 우상향, 확인됩니다. 영업이익도 3년간 계속 늘어나야 되나요? 오케이, 영업이익 3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죠? 부채비율 한 번 볼게요. 부채비율 200% 이하입니까? 200% 이하네요. 대략적으로 10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보율 1000% 이상입니까? 오케이, 유보율 1000% 이상입니다. 1000%가 아니라 10,000%, 5만%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죠? 여기에 제가 써드린 대로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우상향, 부채비율 200% 이하 및 유보율 1000% 이상, 시가 배당률 4%대, 다 만족합니다. 배당률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이마트는 배당이 평균 1%대인데 이 종목은 4%대, 통신주니까 고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한 3년만 보유하면 배당 수익률만 12%는 받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주가까지 올라갔다면 정말 큰 수익이 되겠죠. 대세 포착하기의 매력입니다. 배당은 장기 투자일 때는 꼭 보셔야 돼요. 장기 투자하실 때는 꼭 보셔야 돼요. 장기 투자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단기로 볼 것이냐, 중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달라요. 그것도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보시면서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 분석 내용은 다 됐나요? 다 되지 않았죠? 아까는 제가 까먹었지만 이번에 안 까먹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3년 플러스 유지 중요해요. 이 부분 까먹으면 안 돼요. 뒤에 한번 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최근 3년간 예상치 포함해서 플러스를 유지해야 된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도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3년 동안 플러스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면 더 좋습니다. 우상향은 필수요건은 아니에요. 어쨌든 3년간 플러스를 유지를 하면 됩니다. 우상향의 필수요건은 뭐예요? 매출액과 영업이. 3년간 우상향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년간 우상향은 안 해도 돼요. 하면 더 좋아요.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최근 3년간 플러스 유지. 이건 중요해요. 이건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그럼 SK텔레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의 조건은 뭐예요? 아까 이마트에서도 살펴봤죠? 두 번째로 살펴보는 건데 3년간 주가 상승률, 저점 대비 100% 이하,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안 한다는 거예요. 3월봉상 거래량 증가 추세. 3월봉상 거래량 증가 추세. 꾸준하게 시장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저점 대비 상승폭이 100% 이하입니다. 이하고요. 이 3월봉상 거래량이 증가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모두 다 OK가 됐나요? 네, OK가 됐습니다. 그럼 매수하면 되죠? 매수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되죠. 기술적으로는 어디까지 보유를 한다? 20주 선 이탈 전까지 보유.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볼게요. 매수는 이제 이 위치에서 됐고요.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이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네, 20주 선입니다. 20주 선. 일봉에서도 21선이 중요하죠. 주봉에서도 20주 선이 중요합니다. 20주 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인데 지금 이 매수한 다음에 20주 선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이거는 올해 7월까지 차트인데 안 깨졌죠? 안 깨졌으면. 보유하시면 됩니다. 20주 선이 깨지기 전까지. 이 선이 깨지면 그때 가서 매도하시면 되는데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보다 장기 보유에 대한 이득이 크죠. 왜? 배당 때문에. 배당.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배당률이 1파엔대 평균적으로였지만 SK텔레콤은 무려 4%대 배당을 주기 때문에 1년씩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4%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대한 매력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개까지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세 포착 매매 사례 KMH입니다. 이거는 대형주는 아니죠.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 우상향 부채비율 200% 이하 및 유부율 1000% 이상 이건 시가 배당률 1%대입니다. 3년간은 표시를 제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이것도 3년 플러스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해놨어요. 4년으로 봐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일단 볼게요. 매출액 꾸준히 올라가나요? 네, 꾸준히 올라갑니다. 영업이 꾸준히 올라가나요? 네,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죠? 부채비율 200% 이하인가요? 네, 100%도 안 되네요. 충분히 되고요. 유보율 1000% 넘나요? 네, 유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최근에 2500%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모든 조건에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예요? 플러스를 보이는지. 몇 년간이요? 3년간. 3년간 플러스를 유지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되면 기본적 분석은 끝난 거예요. 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최근 3년간 플러스 유지인지 볼까요? 네, 3년간 플러스 유지입니다. 심지어 그냥 플러스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플러스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우상향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플러스로 우상향을 보이면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종목보다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KMH, 대시세 포착 매매의 기본적 분석 조건은 충족이 됐습니까? 네, 충족이 됐죠.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뭘로 봐야 되겠어요? 차트를 통해서 봐야겠죠. 역시 아까 반복해서 본 대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월봉이죠, 일단. 처음에는 월봉. 월봉으로 봤을 때 3년간 주가 상승률, 저점 대비 100% 이하,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3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재가 되시겠죠? 3월봉상 거래량 증가 추세여야 됩니다. 볼까요? 3월봉입니다. 월봉 3개상 꾸준히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어때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도 통과가 됐나요? 오케이. 기술적 분석도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통과됐으면 매수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죠, 그렇죠? 기다림. 장기 투자는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보통 이제 6개월, 1년, 2년, 3년, 이 정도까지는 보유할 각오를 하고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자금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매수하고 여유 있게 보유하실 수 있는 자금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수를 하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예요? 주봉산 20주선이 이탈될 때입니다. 이건 역시 선복이죠. 그럼 매수한 다음에 마지막 차트를 보겠습니다. 매수 시점이 여기예요. 주봉산 20주선 이탈이니까 여기서 매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엄청 오래 보유한 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한 일곱 달 정도? 네, 일곱 달 정도 보유했네요. 매수가 대비해서 큰 폭의 수익인데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에서 팔았으면 더 큰 수익은 되겠죠. 이거는 기술적으로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를 보시면 매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봉산 20주선 이탈시 매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시세 포착하기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장기 투자, 그렇죠? 최근에 이제 주린이분들 보시면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주식의 정석에서는 초단타 매매법, 군복 매매법, 스윙 매매법, 중기 매매법, 장기 매매법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다 익히셔야 돼요. 다 익히시고 내 스타일에 맞는 매매가 뭔지를 체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매매에 특화하시고 이런 순서대로 가셔야 나의 무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부분도 초단타 매매나 스윙에 조금 더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기 투자 매매법도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매매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에만 맞으면 매수를 하고 기다리셔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이니까 이 강의가 한 번 봐서 어려우시다면 두 번, 세 번 어차피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공부는 반복입니다. 한 번에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반복해서 익히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고 그때부터 수익을 보시면 좀 재미있게 공부도 하고 수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제 지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입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드립니다. 문자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강의에서는 다양한 시황, 업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지난 강의 보는 법들 올려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대시세 포착하기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